광합성은 육상에 있는 식물, 지금 여러분이 끼우고 있는 화초 같은 육상식물에서만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김도 광합성을 하는 진액 생물이고요 미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재 약 10개 정도의 다른 종류의 염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조식물이 있고 육상에 있는 녹색 식물이 있고 회색 식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갈조류가 포함된 부등폭묘조류나 적조현상을 일으키는 와편모조류를 통해서 약 10개 종류가 있는데 이 모두가 새로운 타입, 다른 타입의 염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염록체는 시아노박테리아에서부터 기원한 겁니다 시아노박테리아는 약 32억 년 전에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시아노박테리아가 출현했다고 알 수 있죠 그렇게 오래된 것이 세포내공생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그룹들로 변화된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어떤 조그마한 연못이 있다면 연못에서 물을 떠오시면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아메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투명한 건 아메바셀이고요 그 안에 있는 것들 파란색으로 노란색으로 있는 것은 광합성을 하는 플랑크톤이에요 똑같이 짚신벌레는 하나의 커다란 짚신벌레가 있는데 그 안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이 각각 녹조류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공생을 하고 있는 단세포 생물들이 많이 있고요 또 아주 특이한 그런 예가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나뭇잎 같죠? 하지만 나뭇잎이 아니라 바다 민달팽이입니다 민달팽이는 알을 낳는데 알이 처음 부화한 다음에 약 한 2, 3일 후부터는 주변에 있는 조류를 먹습니다 그 조류 안에는 조류는 바우차리아라고 하는 그런 종류인데요 여기 보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엽록체입니다 그 엽록체를 몸 안에다가 침척을 시키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2주일 정도가 되면 이렇게 몸의 모든 부분에 엽록체가 꽉 차여 있는 성체가 됩니다 이 성체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세 달에서 네 달 동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을 낳고 어미는 죽고요 그러면 이렇게 먹이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광합성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엽록체에서 나오는 광합성 산물을 이용을 해서 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아주 진화적인 상리 공생, 서로 돕는 그런 어떤 공생 패턴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린 마글루스 또는 러시아에 있는 멜코프스키라는 분이 이분들은 미토콘드리아하고 크로로플라스트의 기원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거를 전부 다 절단을 해서 구조를 살펴봤더니 미토콘드리아의 구조가 현재 밖에서 잘 살고 있는 세균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해서 이것은 세포 내에 공생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세포 내 공생설, 엔도심바이오시스 하이퍼데시스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아까 남세균이 있었죠 남세균은 32억 년 전에서부터 지구에 굉장히 많이 퍼져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광합성을 하지 않는 진액생물이 남세균을 암에바처럼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암에바처럼 먹든지 안 그러면 세포 속에다가 위치하게 하고 그게 영구적인 공생관계를 설립을 해서 결국에는 광합성을 하는 염록체, 세포 소기관으로 진화하였다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동안에 굉장히 많은 남세균의 유전자는 핵으로 이동합니다 여기 주세포의 숙주의 핵으로 이동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속으로 만약 남세균이 들어가서 세포 속으로 남세균이 들어가서 계속 자가 분열을 한다고 하면 결국 종국에는 이 남세균만 늘어나고 세포는 그냥 터져버리겠죠 그런데 그 터지지 않는 것을 속에 있는 남세균의 분열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렇게 핵으로 이동한 유전자에 의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 광합성을 하는 첫 번째 진액생물은 다시 한 번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이런 또 다른 그룹으로 다른 그룹으로 광합성 능력이 옮겨지는데 이거를 2차 내공생이라고 합니다 2차 내공생 결과 3개 또는 4개의 막을 갖는 염록체가 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차 내공생을 통해서 다른 그룹으로도 또 이렇게 염록체가 전파되는 이런 과정이 세포 내공생 가설입니다 이거는 제가 가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은 은편모조류입니다 쉽게 여기서 제가 지금 연못에서 나가가면 굉장히 흔한 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가운데로 이렇게 절단을 해봤더니 여기 보시는 것은 염록체입니다 염록체의 막이 이 가운데 조금 이렇게 이 막 구조가 있는 것을 포함을 해서 감싸고 있습니다 이거는 핵소체라고 하는 건데요 홍조류에서 근거한 홍조류가 가지고 있는 핵입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은편모조류 안에는 염록체가 있는데 그 염록체는 원래는 홍조류였습니다 그 홍조류였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핵소체에서 핵소체의 유전제를 가지고서는 분석을 해봤더니 홍조류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고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러시안돌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홍조류는 아주 오래전에 1차 내공생을 통해서 세균과의 내공생 가설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로 됐고요 그 이후에 남세균, 사이아노박테리아와 함께 사이아노박테리아의 세포 내공생을 통해서 염록체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홍조류를 우리는 1차 내공생 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다시 한번 은편모조류한테 은편모조류의 세포에서 공생을 하는 이러한 세포 내공생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주 뚜렷하죠 홍조류의 핵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홍조류가 가지고 있던 염록체도 아직도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과연 그냥 한 종에서만 있느냐 한 그룹에서만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녹조류도 있는데 녹조류도 1차 내공생 그룹인데 마찬가지로 여기 크로랄러 크노조라고 하는 곳에서도 동일한 홍조류에서 기원한 핵소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세균에서 기원한 하나의 첫 번째 광합성을 하는 그룹은 홍조식물 그리고 녹색식물 회색식물로 분화되게 됩니다 즉 한 번에 첫 번째 광합성을 하지 않는 진액생물은 남세균과의 내부 공생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로 변하고 그 후에 분화 과정을 통해서 이 세 그룹으로 그리고 이 세 그룹은 각각 다른 염록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룹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세포 내공생설이 정말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세한 과정을 알고자 하면 이것보다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그런 예가 있으면 훨씬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 예가 바로 폴리넬라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생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폴리넬라는 세포 안에 두 개의 클로로플라스트를 현재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클로로플라스트 안에는 펩타이도글라이칸이라고 하는 남조박테리아 시아노박테리아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세포 막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록체는 남조박테리아에서 기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폴리넬라의 속 안에는 폴리넬라의 그룹 안에는 12개의 종이 있는데요 그 12개가 하나만 제외하고 여기 하나만 제외하고 모두 다 동물성입니다 그러니까 종속영양 생물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박테리아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플랑크톤을 아직도 잡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종만 이 폴리넬라 크로마토프라가라고 하는 한 종만 속에 세포 속에 염록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아까 바다 민달팽이처럼 이거는 영구적으로 먹지 않아도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발견한 독일의 학자 라우타라반이라는 분이 이 구조가 속에 있는 염록체의 구조가 너무나 남조박테리아하고 유사하더라 그래서 이게 세포 속에 남조박테리아랑 공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세포 분열도 굉장히 재미있게 일어납니다 하나의 딸 세포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먼저 세포질이 이동을 하고 세포질이 이동한 이후에 두 개가 염록체가 있는데 염록체가 하나가 쭉 세포로 분열을 움직입니다 이게 약 한 1분 30초 만에 끝나는데요 그리고 나서 딸 세포는 하나의 염록체만 가지고 있는데 이게 분열을 해서 성숙된 두 개의 크로로플라스트를 두 개의 염록체를 가지고 있는 성숙된 폴리넬라로 변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광합성을 하지 않는 폴리넬라가 남세균 시네코코쿠스를 획득을 해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로 변했습니다 지금 아까 16억 년 전에 있었던 일과 굉장히 유사하게 일어나고 있죠 공교롭게도 16억 년 전에 일어났던 세포 내 공생을 통해서 홍조류와 회조류 그리고 녹조류로 변한 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세계 2종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 전체 유전체를 비교를 해봤더니 남세균은 약 한 2천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폴리넬라는 약 한 900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반 이상이 소실이 됐고요 혹은 핵으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이것과 녹조류, 회조류, 홍조류를 비교해봤더니 이 그룹은 16억 년이 되는 오래된 그룹입니다 이 그룹들은 약 한 200개 정도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는 중간 정도에 있는 거죠 만약 폴리넬라는 것이 1억 2천만 년이 아니라 16억 년이 더 지난다라면 아마도 이와 비슷하게 유전자를 얻어가고 그리고 이 비슷한 커다란 그룹으로 발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가정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세포뇌공생에 대한 이걸 요약을 한다면 광합성을 하지 않은 주변에서 박테리아를 섭식을 하는 이 폴리넬라라는 것이 시네코코쿠스라고 하는 남조 박테리아를 획득을 하고 그 이후부터 아마도 이 중간 단계에는 광합성도 하고 주변에 있는 박테리아도 먹는 그런 혼재된 생활상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아주 독립적으로 확립이 돼서 완전하게 식물성 독립 영향을 하는 현재 우리가 보는 광합성 폴리넬라로 진화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보면 아마도 16억 년 전에 비슷한 상황들이 이루어졌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겠죠 강의 요약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무기물에서 유기물의 생성은 실험적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초 생명의 기원은 아직까지 규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액 생물은 고세균과 박테리아의 세포 내공생으로 기원을 했고요 또 모든 식물의 염록체는 사이아노박테리아에서부터 세포 내공생을 통해서 기원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염록체는 2차 또는 3차 내공생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미역이나 다시마처럼 이런 갈조류 그룹으로도 많이 확장이 돼서 현재 우리가 보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약 500만 종의 그런 유케류 그룹으로 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세포 내공생은 생물의 다양성을 일으키는 진화적 촉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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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